고객 여러분께 안내봤습니다. 도시 철동역에서 공사 직원에게 환경이나 상관을 부사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철도안선법 전체 지진 감소에 따라 처벌을 당할 수 있을 뿐 알려드립니다. 이번역은 못골, 못골역입니다.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소병원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소병원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못골, 못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가족의 마을, 혜연 장례식장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소병원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소병원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소병원으로 가실 분은 못골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